인터넷 킬 킬 단어 메르쉬 컷 하루종일 오버워치밖에 안하는 겜백수라서 다 할 줄 알아요 아나야 타? 유기력 싸우면선 내가 좀 쌓이면서 해보는 건 없지? 아 그래, 기릿! 아니야? 그래? 그럼 믿고 감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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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는 저거 뭐냐? 정크 있어 멀리 보냈어 멀리 보냈어 겐지 컷 아 라임 못 죽였고 나 피가 너무 어린다 어 뭐야? 아 진짜 정크 컷 질러 다 컷 아 메르쉬 컷 이리와 마 일로와 어 나 구슬 좀 구슬 좀 콩나물 좀 콩나물 좀 어 어 어 어 에어 아 으 아 으 으 usted 아, 나이스! 됐어요. 메드시 컷! 아, 너무 아름다운 망치 궁이었어. 본인의 생명을 도회시한, 어, 회심의 일격. 아, 다 알아봤죠, 그거. 어휴, 와아! 자, 이거를 비빔국수를 해볼까?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점령되냐, 이거. 원래 이런 거?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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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호! 지척은 마실 disc. 아, 못 튕겼어. 미안해. 나 쓰레기야! 웬트리 которая 다시 좀 하는구만 어 나 죽었어 이거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는가 오케이 고 투어를 루피면 되지 스크벼어 스크벼어 좋아 어 안 돼 돌아가 좋아 좋아 멋있어 멋져 아유 쌈미님 쌈미 쌈미님 5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라시아의 맛에 1대 0 한계영 겐지는 표창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라인을 깨울 리가 없습니다 상대 제안타 컷 어이 자식 빠르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반低 comport 하하 죽을뻔 했네 페르시 페르시 아싸 와 죽었어? 야 뭐해? 게임 민자네 어 야 나 나이스 죽었네 헤헤헤헤헤헤 으하하 으으으씨 와 나 진짜 살고싶어 형들 1,2,3 야 그리 뭐야? 그리 뭐야? 용검 온다! 상대 용검 온다! 하! 느려! 하였다! 에에! 에에! 나이스! 아우 수고하셨어요! 깨끗! 오케이! 게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맞아, 너무 빨리 소모해 일주일에 게임 3개씩 깨버리니까 제작자들 랜덤 교통으로 만든 거 일주일 안 샀으니까 얼마나 할 수가 없어 특히 디아블로 디아블로 6시간 킬 명하지 아 이거 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모아스 이하골 나이스 잘 찍었다 스펙없어? 스펙없어? 스펙없어 아까 그거 엄청 참혹한 게임 아니냐 그거 하다 보면 막 슬퍼질 텐데 과점을 점령 중입니다 공격에 대비 안 갔습니다 스펙없어 compelling 챔스토형 공포 게임은桃teenth 뭔가 게임을 하면서 뭔가 저 팀에 관한 브리핑이 나와야 되는데 일상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뭐 말 안 해도 뭐 퀀텀 브레이크 안 했어요 그거 재밌어요? 야 겐지하다가 프레임 떨어지니까 진짜 안한다 힐러 두 명이면 나쁘지 않지? 알았어 잘하네 뭐 야 매크리 살렸다 죽이러 가자 야 매크리 개폐 형 매크리 스포츠 한 대 봐 나없어 나인 질 플리스터드 해달라고 아 프레임 아칸캣스 잡은 거지 아하 진짜 오지게 안죽네 아하 진짜 오지게 안죽네 아하 진짜 오지게 안죽네 엥 치고 바시오 1hp 잡았어. 아 이건 어떻게 살 방도가 없나? 컴 케이스 뭐 쓰냐고? 컴 케이스는 모르겠다 뭐 그렇게 막 신경 써서 고른 게 아니라서 컴 케이스는 잘 모르겠네. 예측 뭐 컴퓨터는 예뻐해야 된다 뭐 이런 거랑은 약간 가치관이 좀 안 맞아서 굳이. 컴퓨터는 실용성이 최고지. 컴퓨터의 영. 공수 변경. 오늘 좀 많이 잘되는 게임이. 블랙업스 그 뭐야 그. 그. 득스룩한 스크림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. 크다란 방탄조끼 입고서. 점프해서 꾹꾹 찍고 아래로 딱 이렇게 슬라이딩 짝짝 질풍 참여 되는 거 보면은. 그냥 그. 죽어가던 FPS에 대한 영혼이 살아나가지고. 코쿠형에 찬 바람을 갖다 드러넣는 그런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. 라고 조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편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. 야 코르뷔트 그거 싱글겜인데 멀티 그렇게 나오면은 개뚱겜 아니냐라고 하는데. 저는 애초에 블랙옵스는 싱글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. 블랙옵스는 멀티가 더 재밌었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.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. 애초에 약간 미대배경인 저기 뭐야. 블랙옵스 코르뷔트 게임들은. 캐릭터들 성능이 너무 괴랄하게 좋아져가지고. 어. 친구들 잘 몰입하기가 안되더라고. 엔지게핑. 그러게. 아 근데 이번 제작진이 살짝 그릴만한. 약간 그런 제작진이다. 라고 말이 많긴 하더라고. 아 근데 뭐 블랙옵스 지금까지 해온게 있는데. 뭐 비슷하기만 만들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블랙옵스3 벌드 그대로 이식해다가. 저기 뭐야. 어. 배틀넷으로 만들어야 됐다. 그러면은 어 막하겠지. 어. 오케이. 야 이거 뭐야. 뭐야 방패 안 때렸어? 아. 아 아니구나. 야 헬스 깔렸어. 내가 섬광을 맞았는데 내가 방패를. 그 뭐야. 찍기를 맞았다고 착각했어. 잠깐만. 오 나이스. 기본이지. 당신 누구야. 안녕하세요. 짜패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 왜 이렇게 머리 안맞냐 얘. 뭘 흔들어재껴 머리를. 고속 질풍참. 고속 질풍참. 내가 그것을 써보도록 하지.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위지 서울 뺐네 아 진짜 아스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 성광 빠지면 얘기해주라 응 잘다녀 디바같은거 말고 바로 킬 먹을 수 있는 대로 아유 나 너무 행복해 으흠 너무 좋아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아하 바로 이런 맛의 게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쯤에서 딱 안이담 터져가지고 한번 딱 죽어주면 그냥 어 살려줘 지금 사이클 돌리는게 거의 스킬인데 아하 숨어야지 흐흐흐흐 어? 뭐야 으흐흐 어우 잔인해 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흐흐흐 아 프레임만 살짝 더 안 끊겼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 몇점 갔냐 이러면 오케이 부켓 그만 달성 아 좋습니다 으흐흐